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심리지 자 이제 교육심리야 자 교육심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육심리가 과연 어떤건지 정의를 먼저 내려보는게 중에 자 교육심리는 교육과 심리로 나눠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되는 내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교육학은 그 단일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이라기보다도 인접학문의 방법론을 차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사회학적 관점을 가져오는게 교육사회야 행정의 내용들을 가져오는게 교육행정 그 다음에 다양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다 교육철학도 마찬가지지 철학의 방법론을 갖고 온게 바로 교육철학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교육과 심리로 자 그러면은 이 교육과 심리에서 도대체 교육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교육은 어떤게 있냐면 자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지적성장을 이뤄낸 학습 등이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의 영역이다 그래서 교육심리는 교육과정 문제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교육심리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첫번째는 학습자의 특성 두 번째 학습과 과정 세 번째 수업 그 다음에 교육적 환경 자 학습자의 특성은 다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발달 그 다음에 지적 특성 그 다음에 정의적 특성이 이렇게 이루었다 자 발달은 뭐냐면 커가는 거야 커가는 거 성장하는 거야 근데 단순히 커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치 사람들이 커가는 것 또는 성장하는 것 또는 발달하는 것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육을 통해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으로 보는 게 바로 여기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 특성은 뭐가 있을까 학습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지적 특성이다 그 다음에 정의적 특성은 뭐냐면 흥미 동기 자아 개념과 같은 거야 그래서 에릭슨의 정체감대 역할 혼미 이런 것들도 바로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지적 특성은 뭐에 해당되냐면 피아제나 비고츠키와 관련된 인지발달론과 관련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심리학의 인간관이야 심리학의 인간관 자 심리학에서는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자 심리학의 인간관은 크게 한 네 가지로 보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야 행동주의 심리학 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외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행동주의에서는 내적 인지 과정이나 이런 거는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거야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강화이론과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아이가 떠들어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벌을 줘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문제행동을 하지 않더라 또는 어떤 아이에게 일종 정도 성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오래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먹을 걸 줘 곧 뭐야 강화물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습 시간이 늘어나더라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중심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사람들의 무식적 충동과 동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굉장히 객체화 시키는 거야 사람들의 자발성이 있다고 보는 게 어려운 거야 자 이거 볼게 행동주의 심리학은 마치 뭐야 동물을 사육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은 뭐야 사람들의 자발성이 없는 자신도 모르는 것에 의해서 행동이 통제된다고 얘기하는 게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발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판하고 등장한 게 바로 뭐냐 인본주의 심리학이야 그래서 뒤에 나오면 로저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학자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아실혼과 능동성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은 뭐라 그랬어 아까 좀 전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중심이라 그랬지 자 근데 인지주의 심리학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건 바로 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반대야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뭐겠어 이거는 내적 인지과정을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기억 또는 정보처리 또는 지각과 같은 내적 인지과정을 중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게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과 인본주의는 그래도 조금 다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학습자 특성은 엄청나게 많이 다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교육심리학의 한 70%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교육심리학의 계율을 잡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단원은 총 10개 단원이에요 10개 단원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배울 거냐면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헤비거스트의 발달과학과 관련된 발달과 성숙을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 인지발달에서 피아제와 비고치키 등을 우리가 다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서 에릭슨을 우리가 다룹니다 그 다음에 지능이론과 창의력에서 가드너와 스피어맛 이때 지능이론이 나오는데 요즘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2년 전에 뭐 나왔지? 이거 나왔지 그 다음에 작년에 뭐 나왔어? 이거 나왔지 그래서 이쪽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야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게 자 그 다음에 조건 행성과 행동수정 이건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때 강화이론을 여기서 배우고 행동주의 나왔으니까 왜 배운다고 그랬어? 인지주의를 배우는 거야 그때 만두라나 정보처리이론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지식개발과 메타인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동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정의력 특성에서 배워야 되는데 동기론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따로 굉장히 많이 배울 거야 그래서 기대가치론, 자기결정성이론, 목표지향성이론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다룰 것이다 그 다음에 적응, 부적응과 같이 방어기제와 같은 내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저는 10단원에서 심리검사에서 지능검사와 성격검사를 간단하게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0단원을 진행을 할 거야 자 1.2.1 감사합니다.